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옹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 누수가 발생하면서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반발하며 오늘 전면 등교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도형 청대 연구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학교 붕괴 우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학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19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3년 전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당시 학교가 오르막길, 언덕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옹벽이라고 하죠. 벽돌과 시멘트로 석축을 쌓은 뒤 그 위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건물과 석축이 과거 공법, 1970년대에 지은 공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집안이 침하하는 등 붕괴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위험에 노출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수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아파트 공사가, 재개발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텃파기 공사든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꾸준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과 시공사인 LH 측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 비등급으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옹벽 붕괴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당장 무너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불안감이 증폭, 확대가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전면 등교 거부에 이르게 됐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관할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청인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교육지어청 입장은 안전 점검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2019년에 안전 진단 결과가 비등급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 2020년에 한 차례 C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보관 공사를 거치고 나서 다시 비등급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 올해 초에 안전 점검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비등급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처럼 비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안전과 기능 발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교육청의 안전 점검 결과상으로는 크게 별다른 조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이 됐고요. 또 주민 반발이 거세지게 되자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논란이 된 성남 제1초로에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요. 학부모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갖는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또 학생들이 이 기간에 수업,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온라인 수업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수라든지 보강, 더 나아가서 리모델링, 개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붕괴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신상진 시장 체제 첫 청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성남 제1초 붕괴 우려 관련해서 학부모 청원 동의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첫 1호 행복소통 청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에 개별 청원까지 합치게 되면 청원 동의자가 2천 3백 명가량에 이르는 수준인데요. 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복소통 청원은 한 달 이내에 2천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시각 공식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18년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은수미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민선 8기 첫 청원이라는 점에서 신 시장이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에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학교 시설을 폐쇄해달라 그리고 긴급 대피가 가능한 조립식 교실이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본관 별관 건물을 즉시 개축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에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 시설 폐쇄 결정 처분은 시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남시청에서 청원의 의혹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놓기에는 만족한 만한 답변을 내놓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